점차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 코로나19가 불러온 글로벌 경기 침체 힘들어하는 세계를 위해 해성처럼 등장한 그린 뉴딜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도 그린 뉴딜이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와 그린 뉴딜 하면 조금 선수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녹색 선도국인 한국을 위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는 무궁무진한 기해의 땅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선입니다 영화를 통해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재밌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트라와 함께 흥미로운 아프리카 그린 뉴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듣고 나면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저와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보시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해 있는 코트라 코트라에 9개 무역관이 작성한 아프리카 그린 뉴딜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분야별 정책 및 추진 현황을 알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 아프리카 그린 뉴딜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아프리카가 선택한 그린 뉴딜의 현재와 미래 네 분야로 나눠 살펴보시죠 그 첫 번째 순서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친환경 저탄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력 생산은 아직까지는 화력발전 등 전통 방식의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태양열, 지열, 수력, 폭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이 풍부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여기에 속한 약 8만 7천 개 일자리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태양열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확대하는 통합 자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열 기업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으로 삼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큰 나라 하면 이 나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트디바아르인데요 국가 온실가스 감추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2%까지 확대할 예정인 코트디바아르 특히 태양광과 바이오맥스 분야의 잠재력은 무한대 현재 수도 아비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케냐는 어떨까요? 전력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중인 케냐는 2030년 100%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최초로 탄소거래소를 개설한 케냐는 오프그리드 프로젝트, 교육인프라 구축, 태양열 솔루션 프로젝트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에너지 공급률 100%와 친환경에너지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형태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나 역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추진, 에너지원을 다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나 특히 신재생에너지 마스터 플랜 하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는데 중국과 가나 간 기술 및 전문가 교환을 위한 중국 가나 남남 협력 프로젝트 금융기관과 협력,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해 에너지 관련 영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신재생에너지 과속화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죠 세계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 중인 나라 중 하나로 모잠비크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매우 큰 모잠비크는 문화,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유럽, 인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도 협력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나이지리아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아직도 에너지원의 약 80% 이상을 화석연로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앞으로의 기회나 가능성 역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열과 바이오맥스 위주로 성장 중인 나이지리아는 만빌라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수력발전소도 건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탄자니아도 수력발전이 우세하지만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 등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는데요 TGDC 지열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최초 풍력발전단지 무행가 프로젝트 등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눈에 띄는 곳입니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녹색광물입니다 녹색광물은 화석연로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전제, 코발트, 리튬, 히토르 등의 녹색광물이 사용됩니다 아프리카는 전세계 매장량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 녹색광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란 사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세계 플래티뉴 생산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플래티뉴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1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들이 리튬 배터리 생산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매장돼 있기로 유명한 탄자니아 역시 세계에서 니켈이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걸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특히 카반과 광산에는 니켈 152만 톤, 구리 19만 톤, 코발트 12만 톤 상당의 녹색광물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의 개발이 기대됩니다 그린 뉴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향후 4년간 인프라 부문 1조랜드 규모의 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란세리아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지난 2018년 가뭄으로 도시급수가 전면 차단되었던 데이제로 경험을 발판삼아 상하수도 관리 인프라 구축을 우선 과제로 하는데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건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차기 국가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시티 건설에 우리나라와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나라도 있습니다 케냐인데요 2022년 완공의정인 콘자 스마트시티 건설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한국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케냐에 맞춘 지시드 케냐를 제공하고 카이스트가 참여해 케냐 과학기술원의 교육시스템과 연구 프로그램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 개념 대신 기후 탄력적 녹색경제 용어를 사용하는 에티오피아 오는 2022년까지 전국 200억 그루 나무 심기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선 등 생활 미착형 녹색 정책을 시행 중이며 UAE의 지원을 받아 인공 강호 기술을 도입 농업 분야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탈바꿈 중 아프리카는 아직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극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케냐입니다 특히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의 본사를 두고 있는 유엔 환경계획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250cc 미만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 스쿠터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 케냐 온그리드 전력 공급 계획에 따라 케냐 내 대도시를 잇는 전기기차 SGR 시스템 구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가나 역시 지난 2019년 4월부터 DI 즉 드라이브 일렉트릭 이니셔티브를 추진 전기자동차 사용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는 현재 시간당 6만 명의 승객을 수송 중인 경전철 노선을 확대하고 비록 2020년 이후 외화 부족으로 중단됐지만 아비 총리가 현대차 협력사인 마라톤 모터스의 전기차 조립 생산을 요청 실제 생산을 개시하는 등 무탄소 배출 차량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국가별 실정에 맞게 분야별로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아프리카 지구를 위한 아프리카의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말리장성보다 더 긴 아프리카 11개 나라를 가로지르는 길이 7700km의 초대형 숲 장벽을 만든다 아프리카 녹색 장벽은 항폐해진 사하라 사막 복구를 위해 아프리카의 20개 나라가 참여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 녹색 장벽의 사례처럼 아프리카는 산업 발달은 늦었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리프로깅을 지속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아프리카 그린 뉴딜 이렇게 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생협력 단순화 산업 개발을 넘어 전문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 아프리카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 두 번째,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시 재원 조달 계획을 함께 준비한다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겠죠 기회의 땅, 아프리카 하지만 자원 개발에 대한 높은 우전도와 에너지 자립도 및 수급 안전성 재고에 대한 지속적 요구 등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더 안전하고 전망성 높은 아프리카 그린 뉴딜 정책 탐구를 원하신다면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아프리카 그린 뉴딜 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검색해 주세요 뱅 뱅 뱅 뱅 뱅 뱅 리